다 했습니다. OM2H에다가 P&A에서 나온 앨범이 비교 바꾸고요. 프리미아 FWA 해놓고 그리고 지금 너트 낮았던 거 올려 가지고 특정 부분들 버징이 없애고 너트가 좀 많이 낮긴 한데 일단 유저분 자체가 좀 낮은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거 같아요. 맵 같은 경우에도 약간 스트레이트 완전 스트레이트도 많이 같고 아무래도 유저마다 차이가 나는데 세게 치면 버징이 나는 정도는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징이 좀 나도 소리가 조금 더, 아니 소리가 아니라 잡는 게 좀 더 편하거나 피치 사이에 큰 이유가 없으면 저도 좀 이런 세팅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맞춰 드렸습니다. 아까보다는 약간 오버톤이 좀 산 것 같긴 한데 전화 드립니다. 해볼게요. 저하고 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